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과응보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눈을 가지라. 인과응보의 눈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눈을 가져라. 이런 제목으로 또는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간 욕기의 첫 번째 변론 부분을 살피면서 이어서 계속되는 욕기서를 여러분이 읽어보면서 욕기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참혹한 고난 앞에 침묵하던 친구들이 욕이 한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호소를 듣고 욕이 마치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것 같이 느껴져서 욕의 그 말을 물고 늘어지면서 너에게 벌어진 삶의 결과를 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답을 알겠다라는 그런 식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영적인 일에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시켜버려서 욕을 정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다시 욕이 말로 인해 또 자신의 결백을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속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어지는 두 번째 변론 15장부터도 그렇습니다. 15장에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16, 17장에 욕이 또 답변을 하고 18장에 빌다시 이야기하고 19장에 욕이 또 이야기하고 또 20장에는 소발이 이야기하고 21장에는 욕이 또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또 21장까지 흘러가면서 세 번째 변론이 22장부터 나오는데 또 이제 반복적으로 엘리바스가 또 이야기를 하고 또 23, 24장에는 욕이 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25장에는 또 빌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하는 친구들의 말이 이제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겉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 욕의 말을 갖고 말꼬리를 잡았으니까 욕의 그 결백한 주장에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욕의 말은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31장까지 25장에 빌다시 말하고 나서 26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욕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31장을 보면요. 욕이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걸 들어보면 욕의 삶을 볼 수 있는데 참 목사인 나로서도 부끄럽고 과연 내가 이렇게 욕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살았는가 참 고개 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그걸 어겼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축복했겠냐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 정도를 넘어서 그 마음의 의도 그 중심까지 하나님이 보신다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욕은 그 마음까지 생각까지도 항상 조심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23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만 잘못 오해하는 구절을 통해서도 보면 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자 굉장히 신중했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우리 잘 알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 구절을 이해할 때 우리가 당한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말 정금같은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구절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욕이 친구였던 이 엘리바스가 너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보려고 연단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 연단 끝에는 내가 정금같은 존재라는 걸 아시게 될 거다. 내가 얼마나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말씀의 그 길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선경으로 보면 그 뜻이 분명해지고 또 한글 표준 세 번역 번으로 읽어봐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나에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욕이 평소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자 굉장히 신중하게 노력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라. 솔직히 말하면 그거죠. 그런 식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삶 말씀의 가치만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순종함으로 내 안에 쓸데없는 불신의 것들을 다 빼버리고 정말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결단으로서 기도하고 이런 건 참 좋지만 이 구절을 근거로 사실 자기는 순종하며 나아갈 그런 마음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내라.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욕은 그런 정결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욕의 세 친구는 욕의 결백을 주장하는 말을 계속해서 인과율에 근거한 잘못됨으로 지적을 하는 식으로 얘기가 전개되면서 그렇게 된 얘기가 31장까지 이어진 건데 31장에서도 욕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어땠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흠은 있을 수 있겠지 모르지만 인간적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삶을 산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원조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근거 없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추론하고 정지하던 욕의 세 친구들이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천이 바닥난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말을 못하고 후지부지 되니까 이번에는 또 제3자가 끼어듭니다. 엘리우라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얘기 시작합니다. 31장 1절. 욕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수사람 바라게레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욕에게 화를 내는 것은 욕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는 것 같고 또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능히 대답도 못하면서 욕을 정지하더라. 이런 식으로 화를 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우는 지금 욕이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그렇게 계속 강하게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의 솔직한 표현을 하니까 아니 그럼 당신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욕을 짓누르려고 했던 거죠. 그 세 친구들에게는 이런 욕에게 이런 말도 듣지 못하면서 뭐 자꾸 정재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림만이지 말림만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제일 어린 것 같아서 연장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좀 듣고 경청하려고 했는데 예를 차리려고 했는데 정말 듣자 듣자 하니까 노인이라고 공의를 다 깨닫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연장자 싹 무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33장 9절 그래서 당신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자기의 온수로 여기시고 내 발을 착구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맞냐면 요비셔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를 의롭다는 거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거죠. 당신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잘났다고 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장은 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불의하시다는 거냐? 당신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뭘 몰라도 무조건 벌벌 기고 사죄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엘리우라는 이 사람이 나름대로는 아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다른 요비의 친구들과 다를 법 없는 인과유례에 의해 판단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감정을 가라앉히고 논리적으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엘리우는 다만 다른 사람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얽혀있는 상황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보다 이성적으로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이제 이거를 좀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결국 그의 눈도 요비의 이런 사건은 결국 인과응보의 결과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단정적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우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거죠. 젊은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사실에 근거한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분명히 나타난 이 사실의 근거만 따져가지고 아주 교만하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문제에 얽혀서 감정이 상해 있는 당사자들보다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이성적이고 제3자의 입장에서 재판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게 영적인 세계의 근원에서부터 뿌리가 돼서 벌어지고 있는 사탄의 거짓 참소라는 이 사실을 잘 모른다면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알고 계셔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 선택의 원칙을 그대로 존중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정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고 인과응보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보는 결과가 모든 정답을 말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결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한 정지와 판단이 아니라 그런 모습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보는 분명한 사실은 삶의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의로운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배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더욱 사탄의 딴지거리가 더 많더라는 거죠. 이게 영적 세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속이는 일에 명수고 아주 남을 이간질하는 데 명수죠. 특히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본능적 욕구에 충실하도록 사람을 속이고 꼬시는 데 아주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육체적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권세를 지고 남에게 존경받고자 명예욕에 빠진 사람들 음력에 빠진 사람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아주 강한 욕심에 휩싸여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탄에게 쉽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엘리오처럼 스스로 예의를 차리고 가능하면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공평하게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혔는데 결국 그게 사탄의 이런 꼬임에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이고 느끼는 대로 자신이 느낀 진실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관계된 사람들의 진을 빼고 마음을 상하게 하죠. 다 보면 말로 그렇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서로의 관계와 신뢰가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수구에는 대가가 있기 마련인데 입술로 수구한 거는 전부 그 뒷맛이 쓰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잠해라. 그러면 듣게 될 것이고 들어라. 그러면 잠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입을 닫지 못하고 떠들고 있으면 우리의 관심의 다른 생각으로 먼저 채워져서 그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모든 것을 바르게 보게 하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그 어떤 충고나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도 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조용히 내 심중을 내려다보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중을 볼 수 있어야 되죠. 큐티를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콰이어 타임이라는 게 입을 좀 다물고 귀를 열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특히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길을 쭉 따라가면 잠잠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보게 되고 듣게 된 말씀이 우리한테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잠잠하게 되고 오히려 그러나 더 이렇게 믿음으로 확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내용에 나오는 요배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어떤 그 아무나 나부랭이 이런 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석학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말실수를 하는데 이들이 잘 듣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보이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실대로 인과응보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저들의 철학과 논증, 과학적으로 사실에 근거한 지식과 경험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정교하게 사람을 정지하는 무기가 되더라는 거죠. 또 오늘날 진화론, 창조론의 문제가 똑같아요. 요즘 교회 안에서 현재 유행처럼 번지는 유신론적 창조론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진화의 상태로 이 땅을 창조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결국 들어보면 그런 거죠. 지금 눈에 보이는 과학적 사실이 눈에 보이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한 결과인 거예요. 부정을 할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사실의 뿌리에 담긴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을 얘기를 들면 아담이 지금 그럼 진화로 해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미 그는 처음 이 땅에 창조된 인간으로 벌써 이미 유아가 아니라 한 20대가 된 그런 어떤 청년의 모습이거나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결혼이 가능한. 이거는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화석이든 뭐든 간에 그게 어떤 이유로 생겼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기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에 근거한 특히 과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 과학은 하나님이 이래 오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보게 하는 좋은 도구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저 이제 사실과 보는 것으로만 멈춰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종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걸 종교화시켜서 결국에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이런 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들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상한 그릇된 완전히 진화도 종교 아닙니까? 가능성도 없는 거 믿고 있으니 이상한 대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조심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린 일에 써야 하는 이 도구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돼야지 죽이는 살인 무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도 보이는 것으로 먼저 판단하게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유들을 잘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법칙보다 먼저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사람을 대해주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도 비록 보이는 일이 전부라고 해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닌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아닙니다. 보다 더 바르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건과 사람을 바라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죄인은 죽여버릴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죄로부터 자유케 구원해야 하는 자유케 해서 구원해야 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동성애의 문제가 이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에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떻게 해서든 그 죄로부터 불리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것도 잘못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라는 죄악 자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퀴어 신학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분명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죄인들이 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른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이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재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자체와 사람들의 그릇된 죄악과 연결된 이거를 끊어내고 그 죄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실제적인 시기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였죠. 로마는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둬내려고 그 나라 사람들 중에 세리를 세워서 세금을 거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세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동족을 더 어렵게 만드는, 돈을 더 많이 뜯어내는 그런 흡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풍토였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태가 초대한 많은 세리들, 죄인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함께 가셔서 함께 어울리고 교제하셨습니다. 죄와 함께 거했다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이 사람들을 온전히 분리시키고자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죄와 죄인을 다 섞어 버무려서 함께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하면서 그 죄를 용납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을 용납하겠다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가는 자들에게서 그 죄를 떼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도 소중한 거죠. 우리도 함부로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부류를 나누어 취급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신실한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죄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한 영혼 영혼을 대해 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죄름으로 추건합니다. 저를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 위해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조차 그릇된 마음으로 죄인 취급하며 스스로 나만 의로운 존재인 것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여전히 사람을 시기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고 넓고 도량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탈을 쓰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회개합니다. 죄인을 더 소중히 여겨주셔서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 살아감으로 나에게 주신 경험, 나에게 주신 지식들을 생명의 길로 와야 할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생명들을 천국으로 초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열매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랑과 은혜로 대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닮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앞서가시며 말씀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